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저희는 AB6IX입니다! 저는 웅! 저는 동양! 저는 우진! 저는 태휘! 네! 질문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4맨스 폴리오 리더에서 답변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웅굴리우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쇼다움이라는 노래가 싱가포르랑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쇼다움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Sunrise의 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2집 앨범 목컴플리트의 신곡 영감은 어디서 받았나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수록한 곡을. 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슬라이밍, 다이빙 저는 물에서 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수상쓰기 저는 서핑을 하고 싶어요. 서핑 정말 경치 좋고 파도가 좀 좋은 데서 파도 큰 곳에서 제대로 제가 또 원래 그 하면 한 번에 다 하거든요. 또 멤버를 한 명 같이 데려갈 수 있다는데 서핑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저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세 명 다 같이 가요. 저는 예요. 저는 서핑 예요. 얘 물에 빠지는 거 보고 싶어요. 난 서핑을 안 좋아해서 상상이 되지 않나요? 모두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물에 빠지는 모습. 아, 나 서핑을 못하는데 일단 같이 가 볼게요. 귀엽네요. 프랑스의 다나식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질문이에요.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AB6IX 노래는요. 체리입니다. 역시 체리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앨범 더 완벽하게 즐거운 앨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